손동작 안 돼, 손동작 안 돼. 저 손 쓰면 안 돼. 어, 어. 손 쓰면 안 돼. 안 돼. 물어볼 땐 작게 얘기해. 안 돼, 어. 안 돼. 근데 왜 이것만 참으면 다 목소리들이 다 똑같아져? 그래요, 그래요. 내가 들리니까. 자, 자. 드라마. 지가 봐? 지가 봐. 받는 돈. 지가 봐, 빠진 돈. 드라마. 지코바? 지가, 지가 봐? 드라마? 지가 봐. 할 때. 할 때. 받는? 빠진? 돈. 돈. 어, 무슨 돈인데? 지갑에 빠진, 훔친 돈. 새 글자. 새 신사? 새 신사. 응. 지갑에 빠지는 돈인데 새 신사. 그게 뭐야? 패스, 패스. 우와, 패스. 어, 포장마차. 포장마자. 포장마자. 튀긴 거. 휜 거. 보자마자 휜 거. 보자마자 휜 거. 빨대. 빨대, 빨대. 근데 빨대 보자마자 휜지. 어떻게 더 넣었다. 보자마자. 보자마자. 어. 뭐 있어. 보이는 거. 응. 보자마자 보이는 게 뭐여? 하하하하. 먹는 거. 멋진 거. 응. 인식. 부티. 응. 보자마자. 보이는 건데. 비슷하다. 꽃이. 꽃은. 꽃은? 그거. 꽃은? 하하하하. 하나만. 하나만 봐야 되는데. 떡볶이. 순대. 순대. 어묵. 그다음에. 튀김. 어. 떡볶이. 케찹. 케찹. 지갑. 케찹. 뿌려먹는 거. 케찹. 탕수육. 부어먹는 거. 새글자. 와. 모르겠다. 케찹. 뿌려. 차차 불러. 차차 불러. 차차 불러가 뭔데. 케찹. 소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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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소. 제발. 주제소에서. 손떡. 소세지. 소세지. 핫도그. 소세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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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어려워. 쉬어. 해봐. 해봐. 아. 드라마. 지갑아. 야. 지갑. 눈이 세네. 지갑에 뭐가 있었던 거야. 드라마. 제목. 지갑에 뭐가 있었던 거야. 드라마 제목. 김영민 선배님. 김영민 선배님. 김영민 선배님. 베토벳 바이러스. 하얀 거탑. 불멸의 이순신. 김영민. 김명민. 김명민. 명이야 영이야. 김영민. 김영민. 김명민. 김명민. 명이야 영이야. 김명민. 박선영 누나 남편. 부부의 세계. 어하하하. 아하. 힘들다. 힘들어. 프랑스. 프 랑. 라. 쓰. 그. 프랑크. 프랑스. 어. 프랑스. 프랑스. 디저트. 디. 이게 그 나라. 봉주르. 이? 저. 프랑스지. 어. 디저트. 프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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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저트 디 봉주르 저 프랑스지 디저트 정신 프랑스 정신 사랑 가게 계란 계란으로 만든 거 계란으로 만든 거 계란으로 만든 거 타르트 타르트 달콤한 거 계란으로 만든 거 빵 말고 마카롱 사생활 합격 재료로 빠른 자막 음악 배경